진짜 시원하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해주니까 이런 데를. 시원해 보이잖아요. 네, 넘기니까. 머리 넘기가 훨씬 나아 같은데, 스타일이. 형님, 너무 표정이 사회에서의 마지막 이발 이런 느낌인데요. 얼마나 걸려요? 촬영하면서 굉장히 투덜거렸을 것 같은데. 속병 들어가 보세요. 이거 차분히 안정적으로 받으셔야 완전 이거. 아니, 쟤 기본적으로 차분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약간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쫓지 않으면 계속 쫓기는 느낌. 아니, 형님 이거 노폐물 싹 없던데요. 형, 머리 잘 감아요, 아침 저녁으로. 형, 저도 감아요. 근데 이게 또 선생님 손이랑 또 다르죠? 아니, 김희철은 저렇게 해도 멋있지만 저는 안 돼, 이게. 아니, 김희철 씨는 뭐 어떻게 아무렇게 해도 멋있네. 아, 이거 너무 하잖아. 아이, 진짜 이게. 아, 이거 너무 하잖아. 아, 씨. 주제는 저녁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형,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게 해 놓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했다시피 새 두피를 맞이한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건, 이건 진짜. 이거 평생 굴욕으로 나도. 아, 이거. 주변에서 보는 건 괜찮은데. 본인은 진짜 어색하네. 좀 못 씌웠네. 네. 이제 여기 슈팅기. 슈팅기. 아니, 저는 제 거울에서 이 모습을 보는 게 싫어서 머리를 안 자르는 사람인데. 이걸 텔레비전에 찍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 형님, 너무 지금. 아, 괜찮아요. 아, 벌써부터 시원하지 않으세요, 두피가? 하나도 안 시원하고. 하나도 안 시원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아. 저 위에 지금 마이크, 마이크야, 저게? 아유, 아유, 아유. 저게 마이크라뇨. 아, 마이크. 아, 마이크 아니야? 마이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이게요? 아, 너무 평온해지는 거 같아. 아, 소식을 접했는데 안 되겠어. 네. 잡아가야 되겠어요. 잡아가야 되겠어요. 잡아가야 되겠어요. 네. 검찰에서 얘기를 해서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예, 예. 예. 듬성듬성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네. 오, 마사지. 지압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이거 오히려 저보다 처음 받아보는 사람은 훨씬 시원하죠. 완전 신세계. 아, 먹자, 시원하겠다. 오, 형님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엄청 시원하니까요, 근데. 슬슬 노곤노곧 해지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시원하죠? 이분도 보고요. ㅋㅋㅋㅋ깜다. 종이폐서가 입 Spirit 먼저 gases sitting in those lucky areas 음. го수씨 electionد 분들의 parenting 시원 convention. eleven은 관 Jong표, lol 감사합니다.